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고파 팝핑크 파워치기 스팸 구멍 팝핑크 팝핑크 배고파 안녕하세요 예쁜남자 프리드맨입니다 오늘 메뉴가 양갈비스테이크를 제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치즈도 준비했어요 bismillahirrahmanirra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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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매콤해요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 아삭아삭 너무 부드러워요 진짜 부드러워요 바삭바삭 고소하고, 고소하고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매콤해요 고춧가루 여러분 오늘은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양고기는 오랜만에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제가 하는대로 똑같이 해보면 양냄생도 안나고 맛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